6만 명의 지원자 중 3팀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2016 OSU 클리엔 컬처쇼 무대에서 데뷔를 할 우승팀은 누굴까요? 팀 모테솔로, 팀 남친굽구, 미세스 아샤 과연 승리의 주인공은? 탑 3에 진출한 모테솔로 팀, 과연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지? 워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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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모테솔로 나는 B.O.B.Y. 입니다. 저는 솔로 도로 입니다. 678-222-22222, call me. 모테솔로 팀, 시작해주세요. 모테 Once put więc 옵션 eighteen lud, 모테솔로, 모테 consigo anche재 모테 TOTO Giovanni, 모테 솔로 ads2 모테 솔로 고객 pag. 모테 솔로 gambling ask. 모테 솔로 fame, 모테 솔로 жен 발이 모테고stood north 틀어 모테 솔로 모테 쪽 contigo 모테 Landschaft 모테 솔로 노래는 너무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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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부터 먼저 심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팀 모태솔로 팀인가요? 왼쪽에 그 솔로몬 맞나요? 그 솔로몬 저는 노래를 할 때 뭐 랩이든 노래든 마찬가지로 다 공기반 소리반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어깨도 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공기 자체가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마치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노래를 웨이트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웨이트를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은 노래 일단 학국어 자체가 일단은 좀 안 되는 거 같아서 저는 오늘 아쉽지만 불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저는 랩을 잘 몰라서 와이즈하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합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디가 연습생 때보다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합격 드리겠습니다 앞 팀 호평에 긴장한 듯 보이는 남친 국구 팀 과연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남친 국구예요 22년 동안 솔로인 클라리아입니다 주식원한 솔로인 셰이나입니다 10년 동안 솔로인 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친 국구 팀 시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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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rises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음 여러분 연습은 충분히 하신 것 같 10년에 왜, 극복이 개장하는 데 못 느꼈어요 그리고 즐길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이 노래 진짜 춤추기 어려운 곡이에요 이 노래 진짜 비트가 너무 많아서 비트 쪼개기도 너무 힘들고 저는 특히 그 가운데 계신 분 있잖아요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마치 저희 속사에 있는 수지 느낌이 좀 들어서 형 왜 웃으세요? 웃으시면 안 돼요 아무튼 저는 진짜 이 팀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너무 잘 춘 것 같고 준비도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합격 드리겠습니다 음 저 생각이랑 많이 다르네요 저는 제가 더 잘 칠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불합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스에스 아시아 오늘따라 깐깐한 심사에 통과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대전에서 온 미스 아시아 승자입니다 승자씨 시작해주세요 호텔 솔로우 택배 솔로우 pantalon 경기 택배 솔로우 미스 시 마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K-POP 스타에 제가 지금 있는 이유, 그리고 K-POP 스타에서 정말 키우고 싶은 인재 하면 정말 승가 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격 드릴게요. 와, 진짜 아름답네요. 저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로써 모든 오디션 무대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 2016 OSU 크레인 커주쇼 K-POP 스타 우승자를 지금 함께 확인하시죠.